안녕하세요. 복근하쥬와 슈퍼주니 어데스! 우리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슈퍼쇼3 공연이 한 해 공연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번에 슈퍼주니어 KRO가 가서 이렇게 공연 1, 2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일본 엘프, 재팬 서버가 다운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혁씨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은에 힘입어서 저희가 한 해 공연을 더 추가하게 됐는데요. 날짜가 언제인가요? 저 알 것 같아요. 2011년 2월 20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성민씨? 내년 2월 요코하마 아리나에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게 3회 공연이에요 3회 공연 3회 공연 여러분들 2월 20일 추가 공연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3회 공연하는 것만큼 또 슈퍼쇼가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께 첫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멋지고 현란하고 재밌는 무대 보여드릴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만나고요. 지금까지 슈퍼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